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설탕에 비해서는 스테비아가 월등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지난 당뇨 영상들 댓글에서 그리고 외래 환자분들께서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과연 칼로리가 정말 그냥 토마토와 똑같은지 스테비아 토마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스테비아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반 토마토와 다르게 좀 달달합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기도 하고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팁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고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스테비아가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스테비아는 중남미의 열대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식물이에요 이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잎과 줄기에는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스테비오사이드가 설탕보다 당도가 200배에서 300배 정도 높은데 칼로리는 설탕의 1%도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스테비아는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설탕을 사용해서 조리를 했을 때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과는 다르게 스테비오사이드를 쓰면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발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품의 장기 보관에 있어서는 설탕에서 쓸 때보다 스테비아를 써야 장기 보관이 더 용이해져요 이렇게 장기 보관될 뿐 아니라 식감까지도 오래 유지되는 그런 발효를 막아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테비아에 테르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테르펜이라는 당이 인슐린 분비세포를 자극해서 식사 후에 바로 고혈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시켜주기도 합니다 다만 스테비아는 평소 콩팥,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장기간 오래 사용했을 때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올 배당체인데 한때 이 스테비올이 고농도에서 독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스테비오사이드의 일일 섭취 허용량인 4mg per kg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보고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 섭취 시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4mg per kg이 얼만큼이냐? 말 그대로 내 체중 1kg당 스테비아 4mg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60kg이면 스테비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240mg 이에요 그런데 스테비아 1mg이 설탕 200mg과 동일한 당도를 가지기 때문에 스테비아 240mg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사실 뭐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비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스테비아 토마토 이것은 어떻게 재배되는 걸까요? 토망고로도 불리고 설탕 토마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이론적으로는 스테비아 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테비아 농법은 스테비아 농축액을 작물의 잎이나 뿌리나 토양에 뿌려서 식물이 스스로 이 스테비아를 흡수해서 생장하게 만드는 그런 농법이에요 뭐 스테비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루를 비료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액체로 만들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비아 농법을 적용하면 토마토의 맛만 달아지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과연 이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된 토마토일까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잘 자란 스테비아 토마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된 토마토는 분류상 농산물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매해서 먹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의 그 뚜껑이나 그 통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농산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분류가 농산 가공품이나 과체 가공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농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비아 농법으로 처음부터 재배가 된 그런 토마토인데 농산 가공품이나 과체 가공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는 재배 방법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반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를 첨부한 형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스테비아 토마토에 유통기한이 기재돼 있어요 그렇게 유통기한이 기재돼 있는 이유가 순수 농산품이 아니라 과체 가공품이나 농산 가공품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사먹고 있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스테비아 토마토는 대부분 일반 토마토에다가 나중에 추가 작업으로 스테비아 토마토로 만든 그런 토마토인 거예요 보통 스테비아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거의 1.5배에서 2.5배까지가 비싸요 그런데 순수 농산품인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된 토마토라면 사실 우리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공된 토마토라면 그냥 일반 토마토 사서 스테비아를 뿌려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뿌려 먹는 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사실 좀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하기도 하죠 사실 근데 저는 매번 토마토를 이제 뭐 싸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때가 있는데 매번 여기다가 스테비아를 뿌려 먹거나 아니면 스테비아까지 또 싸고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스테비아 토마토를 가끔 그냥 사먹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집에서 먹는 경우라면 일반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 찍어 먹으면 가격은 저렴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테비아 토마토를 이제 섭취하게 되는데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을까요? 2018년에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표준 체중인 사람 19명 그리고 비만인 사람 12명을 대상으로 스테비아, 아스파탐, 설탕을 각각 크림치즈에 넣어서 섭취하게 하고 식후 혈당과 식후 인슐린 레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스테비아, 아스파탐, 설탕 중에서 스테비아를 섭취한 그룹이 설탕과 아스파탐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식후 혈당과 식후 인슐린 레벨이 모두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2형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스테비아 캡슐 1500mg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시켰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모두 호전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 따르면 혈압 강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즉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인슐린까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설탕보다 스테비아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다 훨씬 낫더라 라는 효과가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있어서 설탕보다는 스테비아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스테비아는 입속 충치균이 분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을 내지만 자일리톨처럼 충치를 예방한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너무 과량으로 많이 먹는 경우죠 이 스테비아사이드는 인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저혈당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고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사나 복통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단 거를 원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테비아 토마토를 하루에 몇 박스씩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다이어트 할 때 저도 좀 단 걸 좋아해가지고 스테비아 토마토를 좀 많이 먹었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순수 농산품이 아닌 거죠 가공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과연 먹은 스테비아 토마토에 스테비아가 얼마나 들어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비아 토마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달아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먹은 그 스테비아 토마토 한 알에 스테비아 사이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걸 써놓은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칼로리가 일반 토마토랑 똑같다 라고 이제 그냥 무작정 생각을 하고 많이 먹거나 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큼의 스테비아 사이드를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쯤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콩팥이 안 좋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는 토마토랑 칼로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었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스테비아 토마토를 마냥 먹을 것이 아니라 토마토를 그냥 사서 스테비아를 칼로리 계산해서 찍어 먹는 게 낫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매번 찍어 먹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스테비아 토마토를 사서 이거를 그냥 이제 몇 알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제안해 놓고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스테비아 그리고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당뇨 환자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스테비아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설탕에 비해서는 스테비아가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에서 당도가 훨씬 높아요 엄청 달아요 그리고 칼로리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토마토가 일반 농산품이 아니라 가공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공품이라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 토마토를 사서 스테비아에 찍어 먹으면 스테비아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귀찮다면 스테비아 토마토를 사드시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일반 토마토는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는 다니까 먹게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희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많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당연히 하루에 3, 4박스씩 먹으면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까지나 이런 스테비아라는 것이 설탕 대체용으로는 좋지만 과하게 먹진 않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은 스테비아 토마토와 스테비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정민 닥터케이였습니다